안녕하세요. 수용전문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 수용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입니다. 농지의 경우가 가장 수용부동산에서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부동산이 농지인 경우는 전답과수원인 경우인데요. 농지만 적용가능한 감면 요건 등 특이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는 토지소유자가 자격한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랑 8년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서 4년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 대토감면, 8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격농지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두가지 감면 요건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우선은 감면 1억원이 일과세기간 동안 적용된다는 것이고 공통점이면서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 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큰 요건 3가지인 자격농민요건과 자격기간요건 그리고 농지요건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 대토감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농지 대토감면은 4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신규농지를 1년 이내, 수용의 경우는 2년 이내에 취득하여서 다시 작용함으로써 종전농지와 신규농지의 경작기간을 8년 이상 충족하게 되면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일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자격농민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서 주소지 또는 거주지가 종전농지 및 신규농지 소재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30km 이내에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셔야 하고 농업위에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은 빠지지만 사업소득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농사를 지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작용기간요건입니다. 종전농지를 계속하여 4년 이상 작용하여야 하고 그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에 계속해서 종전농지경작기간과 신규농지경작기간을 합산하여서 8년 이상 작용을 하여야 합니다. 입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도 피상속인의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류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경작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지요건입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농지가 아니었거나 처음에는 취득시에는 농지였으나 마지막에 양도시점에 농지가 아니라면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지로 경작만 하면 사용되는 농지이기 때문에 지목이 임야이더라도 이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 대토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경상태의 농지 주장도 일시적 휴경상태라면 입증을 꼭 하셔서 감면 대상 농지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취득 토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인 종전 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종전 농지의 그 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기준을 조건을 부합해야 신규 취득 토지로서 이 농지 대토 감면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아주 복잡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꼭 세무사님들에게 법리 판단을 맡기셔서 해당 감면 조건에 부합하시게 되면 꼭 절세 감면을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수용전문세무사 이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